2017년 재미로 만들었던 이미지 그것이 꿈이 되어 2021년 겨울 수도권 버스와 정류장에 개시되었습니다.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, 모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. 분주한 거리,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광고를 보며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사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. 이 기쁜 소식은 SNS를 통해 중국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. 크리스마스의 화려함과 즐거움 속 잊혀져 가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소orn 감사합니다.